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화목하게 주식명과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전 방송이 조금 일찍 끝나서 여유롭게 AE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 아진산업이 어제만 해도 두 자리 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닛의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지난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68%, 268%가량 급증했다고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두 종목이나 점검해 주시죠. 아마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듯이. 일단 루닛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의료용 AI에 관련된 종목이고 물론 처음엔 투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이제 엑스레이 하나를 볼 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 실적에 힘입어서 지금 우상향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차트 보시죠.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가격이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에서 제가 앵커님한테 이거 신고가 넘어간다. 안 넘어갈 수 없다. 분명히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 변곡점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남들보다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곡점 구간에서 제가 신고가 간다고 했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신고가를 넘어선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지금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더 많이 잡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거래량이랑 실적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깨지만 않는다면 이런 구간들은 편하게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신고가 간다고 하니까 정말 신고가를 가버리는데 두 번째로 루닛 점검 도와주시죠. 두 번쯤 아진산업이에요. 루닛을 먼저 했고 아진산업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했나요? 자,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감추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국 조제아주에 대해서 공장의 기아차의 아웃소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종목은 전 고점을 가도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천했을 때가 PBR이 0.5배였는데 지금도 0.7배 정도가 됩니다.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은 제가 그때 추천했던 자리가 저는 차트만 봐도 알아요. 어디인지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죠. 이 구간인데 잠시만요. 자,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고 신고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재차 상승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이렇게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여기 5천원, 여기까지는 가도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가격이 4,965원입니다. 근데 어저께 기준으로 고점이 4,940원이에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신고가 전 고점을 넘어갈까요? 안 갈까요? 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간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고가 자리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지금 PBR이 그래도 0.7배라는 거는 앞으로의 상승 방향성은 우상형으로 잡혀져 있고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보여지니까 아진 사업도 좀 더 보유하실 수 있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좀 신이 났나 봅니다. 마음을 다시 좀 차분하게 가다듬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구제역 백신과 관련한 종목들 빼놓을 수가 없겠죠.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관련주 단기 테마로 괜찮을까라고 제시했는데 제1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 이어 마찬가지로 대성 미생물의 경우에도 상한가에 진입했었죠. 관련한 종목들 지금 꽤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 해소는 윗고리를 단 모습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사실은 구제역이 여러분들 계절 섹터로 제가 많이 밀었던 종목입니다. 원래 구제역이 오기 전에 조류도감이 와요. 그리고 조류도감이 오고 나서 2월달 후반 정도 되면 구제역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 사이클로 많이 엮였던 이런 계절 사이클 종목인데 코로나가 엮이게 되면서 한 2, 3년 정도는 이 계절 사이클에 대한 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더 세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전염병들이 좀 낫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 두수가 좀 줄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관련된 동물 백신주라든지 아니면 조류도감 관련주, 수산주 이런 식으로 먹거리에 대한 변형으로서 관련주를 좀 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구제역이 돌면서 이 섹터가 오늘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죠. 충북에서 이제 구제역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에 농가에서 지금 발병이 됐고요. 4년 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동물 백신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소나 발급이 두 개 달린 동물들이 걸리는데 지금 입술이나 혀, 잇몸, 코 발급 사이에 수포가 지금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게 걸리게 되면 치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을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발생 지역의 500m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지금 살처분을 하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1000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3km 반경에 전부 다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간 건데 오늘은 동물 백신 관련주가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오전장 대비 해선 윗고리를 소폭 달았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지금 접근 괜찮은지 저희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제가 제1바이오나 이런 다른 종목들을 좀 좋아했는데 대성 미생물이라든지 제1바이오가 오전장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사실 제가 원래 제1바이오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한가를 가서 지금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 종목 좋아하는 이글벳을 갖고 왔습니다. 이글벳 보시죠.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그런 질병 관련돼서 그런 백신에 관련된 이슈로 좀 많이 갔던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려동물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슈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좀 동물에 관련된 전염병에 관련된 걸로 굉장히 좀 세게 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제1바이오하고 대성 미생물에 밀려가지고 지금 3등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수급이 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도 일중주가 될 수 있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 제가 좋아하는 중기라인을 돌파하고요. 거래량이 지금 전일대입에서 6,800%가 터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기라인을 좀 지지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에 물론 발병이 안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살처분을 하고 또 농가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또 다른 농가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중기라인을 돌파 안 하는 가격을 좀 보시고요. 대행전략은 손절가는 5,500원 구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7,100원 정고점 라인 부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등이 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이글뱃을 꼽아주셨고요. 목표주가는 7,1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직접 꼽은 구글 AI 체포 바드를 오픈하게 되는데 AI 관련주 다시 상승 몰아칠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위원님이 인공지능 AI 관련한 종목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뷰노를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 시간에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두 자리 때 폭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지 구간에도 11%대의 오름세입니다. AI 전문가잖아요. 1등, 2등주 다 제 거죠. 그렇죠. 점검해 주시죠. 자,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구글이 AI 챗봇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받으라는 걸 전면 오픈했다는 이슈로 180개국에 오픈했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가 갔는데 사실 오늘 가까운 종목들은 이제 AI 관련주 중에 좀 억울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보면 억울한 종목 좋아하죠. 왜냐하면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일단은 AI 관련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갔는데 또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 국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을 좀 법적으로 좀 제재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터미니터처럼 인간을 또 공경할 수 있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AI 관련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는 매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연 16%의 성장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새로 나온 이런 플랫폼들은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버릴 수가 없다고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산업 자체가 AI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 솔루션들은 점점 투자가 더 늘어날 거고 점점 많이 지금 볼 수 있는 섹터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관련주들은 지금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 볼만한 종목 바로 선점해 주시죠. 네 저번에 제가 위세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을 한번 드리고 나서 손절가가 이탈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세하이텍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노려봤습니다. 왜 노려봤냐. AI는 버릴 수 없는 섹터인데 왜 이렇게 빠지지? 그리고 또 하나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셀바스 AI, 위세하이텍 그리고 라운피플 이 세 곳만 실제로 여러분들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결국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올라가려면 분명히 실적이 찍혀야 되고요. 분명히 수익이 나야 되는데 위세하이텍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억울한 구간에서 저는 중기라인을 계속해서 노려봤거든요. 자 차트 보시죠. 중기라인에 대한 부분을 노려봤는데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여러분들 할까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지금 굉장히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중기라인을 지지를 했고요. 수급이 지금 전율 대비해서 360%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글 AI 챗봇, 바드가 또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 보시면서 위세하이텍 지금도 담아놓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대응은요. 하단선 13,500원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8,5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위세하이텍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원래는 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원래는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공개 방송 종목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또 내일 내수기 부탁에 출연하기 때문에 무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 종목 모두 다 올케일 했죠. 1승, GSE 그리고 원택이라는 종목 3개를 드렸는데 GSE에는 14%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다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기분 좋아서 여러분들 오늘 무방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에서 공개 추천주 또 한 번 드릴 거니까요. 오늘 꼭 2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공개 종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갈테마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명과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